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매 순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지?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지? 등 자신이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둘째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내 자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에 가야 기회가 있을까? 잘 나가는 직장은 무엇인가? 요즘 인기 있는 학과는 어디지? 등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도 못하고 또한 한다고 해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도 모르게 내재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두려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함으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닉 워렌 목사는 설합 속에 내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삶을 크게 네 가지로 황폐시킨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둘째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키며 셋째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방해하고 넷째 우리의 성공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의 심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상상 또는 망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단계에서 큰 두려움에 직면했다면 또다시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예상만으로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정신은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부감을 버려야 합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의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간단한 비결은 끊임없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평화로, 조화 등으로 목표와 이상, 긍정적인 것,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잠재의식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내면에서 생각하고 관조한 내용과 유사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람을 멈추고 물결을 잠재우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힘으로 현실의 두려움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억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6번이 나옵니다 365일,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싸인하셨습니다 나는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사랑하는 일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